음악 저희 교회는 올해로 72년 되는 교회이고 저는 이제 16년째 목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 부임하고 나서부터 저는 중간에 교육학을 전공을 해서 신학과로 총신을 들어갔는데 졸업하면서 그 학교를 다니는 중에 20살 때부터 저는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방향성을 위해서는 신학인데 실천성을 위해서는 교육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깨달음 때문에 신학과를 다니는 중에도 우리 총신에 있는 기독교 교육학과에서의 상담과 관련된 과목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잘 모르는 분들은 저를 기독교 교육과 졸업생이라고 자꾸만 소개를 하는데 저는 신학과 졸업생이고 그것이 2년이 되어서 대학원을 기독교 교육학으로 전공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신학 대학원을 가서 목사한 수를 받았습니다 저희 오래된 교회 부임을 해서 저희 교회가 원래도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교회인데 저는 그때부터 생각했던 것이 일주일에 1시간 또는 2시간으로 아이들을 다 품을 수가 없다라는 고민 때문에 저희가 원래 경영하고 있다가 폐원하기로 했었던 유치원을 다시 살려서 지금 25년 지난 유치원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청소년 공부방을 마련을 해서 교회 청소년 예배실을 줄여서 공부방을 설치를 해서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우리가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 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러빙 핸즈라는 단체와 함께해서 우리가 러빙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임 선생님의 생활 지도와 또 식사 제공과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귀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심 귀가 프로젝트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안수 집사님들께서 아이들 집 앞에까지 차로 다 데려다주는 이 프로그램이 전문 단체와 지역 교회가 또 지식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뭔가 통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복지부 장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년 전에 대안학교를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청소년들의 방과 후 학교로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대안학교로까지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 마음은 말 그대로 주일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고 지금 청신대학에서 저희 교회와 또 협약을 맺어서 교육훈련 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과나 신학과 또는 유아교육과에 있는 학생들 3, 4학년 중에 일정 숫자를 저희가 선발을 해서 1년 동안 저희 교육 현장에서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대형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육을 잘하는 교회들은 참 많지만 교회 전체가 교육의 관점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라고 학교 교수님들이 평가를 하시고 단임 목사님부터 모든 부교육자들과 성도들까지 외부인을 받아들여 1년을 함께 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속사를 다 보여주고 질문과 평가를 받아 마지막에는 몇 백 페이지짜리 보고서 하나까지 만들어서 학생에 대한 평가와 우리 교회에 대한 평가까지를 다 집어넣어서 해주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다른 교회 소개를 해서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응하는 교회가 없어서 지금 몇 년째 계속 저희 교회만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것이 청신대학의 학교 평가에도 산학협력이라는 평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교육선교를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가 행하고 있는 이야기 학교가 사실은 해외에 이렇게 심어지게 되는 것을 꿈꾸면서 지금 이야기 학교 출신의 선생님 출신의 한 분이 태국 선교사로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제 파송을 받게 될 것이고요 저희들은 끊임없이 교육이라는 것이 사람을 세운다는 저희 교회의 저의 목회 철학에 준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건 포지션을 주고 역할을 주고 권위를 준다는 게 아니라 길러내어 구비한다라는 에베소스 4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저는 지금도 주창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방향으로 또는 방법으로 실행되어지고 있는 교육들이 저는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유일한 모델이 아니라 많은 모델 중에 하나의 모델로 이해되어지고 저와 저희 다음 세대 분들도 그 많은 모델 중에 하나를 따라서 그 교회가 실행할 수 있는 길을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많은 삶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자라났었고 성경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사역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삶에 대해서는 나는 저런 분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제 스스로 샘플링하고 모델링했던 삶을 저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사역적인 면에서도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런 다양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수되고 보여질 때 그들 나름의 길이 보여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이 다른 세대 이미 이 제목 자체가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아마 여러분이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사는 모습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많은 사실은 어떤 시대이든지 그 시대에 유독 부각되어지는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본문의 오늘 2장 말씀을 보면 특별히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에 실패하였다라는 말을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사기 2장 말씀 전반부 또 중후반부만 보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믿음의 3세대가 신앙이라는 중심으로 볼 때 3세대가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입니다 경험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을 본 자들 어떤 하나님을 보았냐? 하나님의 큰일을 본 자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큰일을 본 자들 이 경험 속에서 나오는 지식, 알므로 그들의 반응은 여호와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세대 믿음의 1세대라고 말할 수 있죠 원래 여호수와의 인생의 시작은 여호수와 1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를 섬기는 수종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와의 첫 등장은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여호수와의 모든 이야기가 마치고 난 이후에 2장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여호수와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인생의 시작은 모세의 종 다시 말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눈에 보이는 내 어른을, 내 지도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라고 시작된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을 섬기는 종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여호수라는 한 인물의 시작과 마지막 점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CTS에서 일하는 일꾼이라고 시작된 인생이 여러분이 CTS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변환되고 전환되는 것이 저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려고 신학교를 갔고 그렇게 배워서 갔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면 좋겠다 성경 읽고 말씀을 내가 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데 저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의 일꾼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린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미 그런 사람들을 또 그런 시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기독교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렇게 시작된 인생이라도 나중에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그렇게 성장해간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기독교 관련 사역자라는 말로써 우리의 종착지를 삼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저는 좀 진지하게 이 아침부터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이죠 10절을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세대는 하나님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냐 세대로 보면 믿음의 세대, 1세대의 다음 세대인데 성경은 다른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 다른 세대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단 한 세대만의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요즘도 기독교 교육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주일학교가 있다 없다 몇 퍼센트 교회가 있다 없다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의 보금화율이 4%라 미전도 종족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시죠 굉장한 위기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교육에 관한 강의를 할 때 늘 사용하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끝났으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잘 챙겨야 된다 그러니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독교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다 안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믿음을 이어가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기독교 교육하는 분들이 주창하는 분들이 또 있기도 해요 동의합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이제는 기독교 문화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적이 있냐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역사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일으키시지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 섬기는 세대 다시 말해 2세대, 3세대가 넘어가더라도 1세대화 되어지는 일들이 만남의 역사가 인카운터의 역사가 언제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꿈꾸고 소망하며 진정한 부흥에 대한 꿈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쇠퇴해 가다가 다시 이들이 리바이벌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설명을 하지만 저는 기독교 또는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의 신앙이 쇠퇴하다가 다시 불처럼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수치인 영혼을 가지고 살던 인간들이 생명 바깥에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 그 생명의 불이 붙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게 진짜 부흥이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부흥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부흥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회복으로 정의할 게 아니라 하나님 모르던 사람들이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게 되는 것 리바이탈라이즈 되어지는 것이 그게 진짜 부흥이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저는 우리가 꿈꿔야 할 것이 바로 우리 다음 세대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아니면 나이로 볼 때 문화적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진정한 부흥을 꿈꿔야 되는데 교회 안에 있는 애들만 대상으로 부흥을 꿈꿀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들이 믿음의 2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뭐냐 1세대가 하나님을 보았고 알았고 섬겼다는 이 과정이 있는데 이 세대는 본 적 없고 알지 못해 섬기지 않는 믿음의 다른 세대가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이 길로 안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죄송한 이야기지만 문화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문화는 접촉점이지 문화가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화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문화가 풍성해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영역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로 이 시대에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 끊임없는 복음의 선포와 복음을 직면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에 대한 정말 대대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지금 기독교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필요한 게 아니다 오히려 성을 우리가 허물고 바깥으로 나아가서 오히려 복음이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라고 선포한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성하는 어떤 전략을 쓸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이 다른 세대들은 분명 한 세대만에 이렇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종교 문화를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문화를 계승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문화적으로는 앞 세대의 제사 제도를 종교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완전히 믿음이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시스템이나 제도나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라는 한계성을 우리는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가나안 종교 문화에 정복 당했죠 그들이 그 땅을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사고방식은 오히려 그 땅의 문화에 통치를 당한 겁니다 완전히 역정복을 당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세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2장의 16절 이하를 보면 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사들을 통해 구원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돌아서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19절에 보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것을 운율을 맞춘다면 믿음의 다음 세대, 믿음이 다른 세대 그 다음 하나가 있다면 믿음에서 돌이킨 세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경험적으로 사사들을 통한 구원을 경험했는데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를 않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더 극단적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인 줄도 모르는 세대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일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은 이쪽에서 받고 자기의 삶은 우상 섬기는 쪽으로 나아가 버린 세대 아마도 극단적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다음 세대의 행보가 이루어 할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이제는 교회가 무슨 일을 해도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하나님이 한지 기독교가 한 일인지도 모르면서 혜택은 다 누리면서도 자기의 소신을 따라 자기의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다음 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알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든지 만들어내든지 기획을 하든지 지금 이 시대와 함께 이 다음 세대 사실은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CTS의 존재 가치 아니겠습니까 비록 대상이 달라지고 현상이 달라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고 알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더 잘 섬기는 것인가를 알게 해주는 이 일련의 사역들 저는 그런 면에서 교육은 선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교육학자들이 늘 말을 하죠 땅끝까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고 가야 한다면 지리적인 땅끝은 우리가 하나님 모르는 성경 없는 저 선교지이겠지만 세대와 에이지로 볼 때의 땅끝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땅끝이라고 우리가 늘 교육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복음 들고 다가갈 것이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할 것이냐 그것도 시켜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아니면 돈 얼마 용돈을 줄 테니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주부 가지고 와라 확인받게 하는 문화 안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청소년 공부방, 유치원,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있는 대안학교를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저는 해답이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발보둥입니다 제가 발보둥이라는 말을 참 잘 씁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누군가가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마저 하지 않으면 뭘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 되냐라고 질문하는 분에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뭘 더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는 걸 가르쳐달라 그걸 내가 또 하겠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부음을 위해 발보둥을 쳐야 될 사람이지 여러분 복음 전도가 될 거라는 보장을 받아서 전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되어지기를 열망하며 소망하며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한 이 복음의 사역과 교육의 사역이 성공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한 보장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만 할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 안에서 우리의 어떤 방법 안에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길이라면 무슨 방법이든지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내기 위해 우리는 뭐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가능성 있는 일을 할 것이 아니라 뭐라도 해야만 되는 정말 갈급하고 절박한 시대가 되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10편 78편에 제가 늘 교육을 이야기할 때마다 되새기고 나누는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0편 78편 3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여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끊임없이 조상 세대 다음 세대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속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는 소망도 얻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제 마음에 소망을 두는 건 뭐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패역한 조상 세대처럼 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앞 세대보다 줄어든 기독교인 우리보다 하나님 잘 섬기지 않는 다음 세대를 보고 염려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그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될 것을 더 큰 부응이 있을 것을 이미 예견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말씀이 교육에 대한 열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응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담고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는 절박한 선교 대상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우리가 꿈꾸어야 할 것은 그들이 오히려 지금 세대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꿈꾸는 이 소망이 하나님의 꿈이기에 우리도 이 꿈 꾸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 Microsoft Mechanics www.microsoft.com Qué politica.com www.microsoft.com B